네티즌 여러분의 권전하고 정의로운 견해와 비평은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발전과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큰 기여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국민에게 심려와 부담을 드리고 있다는 국회, 이 국회의 부장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 데 큰 사명과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. 국회 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중재와 조정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임기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